불법 체류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작례 2019년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도를 넘는 반일정책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 카드를 꺼내며 비자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 이후 한국인 비자 발급 강화 등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로 한국 여행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일본으로 여행 가는 한국 관광객이 2위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일본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나친 국뽕 선정과 극단적 종족주의로 기울어진 기사를 써내며 국민들의 냉찬한 현실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일본 비자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일본 정부는 한시적으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90일 이내에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줬고 2006년 3월부터 90일 이내 한국인 체류자는 무기한 비자 면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 장기 체류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소재 규제는 이해가 가는데 비자 제한 조치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모르실 겁니다. 거기다가 많은 언론사들은 여전히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당연히 한일 공존은 매우 중요하며 한일 동맹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학 디스플레이 등등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 시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통계 수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삼성이란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삼성 핵심 소재 공급에 비상이 생기니 이재용 회장이 급하게 일본 출국까지 했었습니다. 기업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치하는 자들 특히 문재인은 국가 간 외교를 가지고 장난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이 제발 경제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본이 비자 제한 조치를 검토한 이유는 일본 내에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자 순위로는 한국이 1위입니다. 2016년 6월 기사입니다. 일본 내 불법 체류자 20%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한국인이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국 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불법 체류자는 약 6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1만 3,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인 8,741명, 태국인 5,959명, 필리핀인 5,240명, 베트남인 3,543명 순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3천여 명은 이후 강제 출국을 명령받았으며 나머지는 불법 체류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주요 유흥가의 한국 출신 여성들이 들어와 취업한 뒤 3개월의 무비자 기간을 활용하다 눌러앉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2018년 연말 시점 일본 법무성 발표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73만 1,09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6만 4,7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이 44만 9,634명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불법 체류자 수는 전년보다 10일 전 5% 증가한 7만 4,167명이었습니다. 이 중 역시나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1만 2,7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불법 체류자 1만 2,663명으로 베트남 1만 3,325명 다음으로 2위입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비자 제한 조치 하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일본에게 대의명군을 준 상태이며 문제는 현실 파악 못하고 아베 수상에 큰소리 칠 처지가 못된다는 게 국가 현실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볼 때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입니다. 비자 제한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우 큰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입니다. 이런 사실을 많은 한국인들이 보고 알아 한일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지혜롭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일 갈등을 겪으면 손해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자파들과 대깨문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